아 레드 레아. 레아는 3 양손. 오케이. 레아의 레드를 필드에서 맞으면 뭐 되나? 쫙 튕겨나가는 것 같던데 저번에. 내가 줄리아 데스 해본게 리산뿐이거든요. 아 이게 왜 안되네. 와 개사기네. 야 줄리아 개사기네. 어쩐지 사람들 개사기라 하더라. 실감이 나네. 이거 하나만으로. 이거 하나만으로 줄리아 개사기 인정합니다. 오 이거 하나만으로 개사기네. 딴거 필요없네. 그냥 이것만 쓰면 끝나는거야 게임. 오 막았다 이거. 막으면 또 도소내 아이가. 막으면 이지걸리는거 아니야. 아 필요없어 그냥. 그냥 이것만 쓸거야 나루야.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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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쓸거야 나루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것만 쓰면 되잖아 그냥. 어떤거 필요있나. 아 나 그런거 안좋음해. 내가 언제 그런거. 그런거 두려워했으니까. 그냥 하단만 때리면 끝나는거 아이가. 하단 때린 척 하면서 중단. 중단. 한 번 더. 개사기네. 아 줄리아 왜 개사기 하는지 이해가 안해. 저거 하나만으로 줄리아는 개사기가 됐다. 왜냐면 내가 왜 진짜 개사기냐 하면. 저게 데미지가 세잖아요. 데미지가 별로 진짜로 안아프면 안앉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저건 아프단 말이야. 아프면 저거도 막을라고 해. 그러면 중단이 열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에마지 벽돌리기가 시작되는거지. 아 66 그거는 내 마음에 안들더라고. 이게 그 그 벽 바운드라서. 그냥 벽에서 이것만 쓰면 끝날거 같은데 그냥. 어. 이것만 쓰면 그냥 끝날게. 그러면 앉게 되거든. 그러면 그때 이제 이거 쓰는거야. 안드모션 하면 이제 앉겠지. 안앉으면 계속 맞는거야 그냥. 개사기네 그냥. 칩사기네 그냥. 어 필드는 아니네. 게임 존나 쉽네. 줄리아 게임 존나 쉽네. 하이야. 아 씨 맨날 헷갈려. 하이. 이거 안게 되잖아. 상대 쫄아가지고 안는다니까. 하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역시 날먹이 좋아. 땅땅땅 이 X랄맛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이게 게임이야 이게 데미지도 X나 세네 아 이거 말씀은 이거 뭐 보막도 안 되잖아 내간처럼 아 근데 X랄맛 줄리아부터 할걸 괜히 내가 해갖고 개고생했네 이 게임이야 아 조금만 돼도 X나 세요 데뷔 총나 세네 내가 볼 때 벽에서 하단 때리는 곳 중에서 가장 센 거 아닙니까? 헤이하치 두 번 끊는 거 병력장, 병력장보다 훨씬 센 거 같은데 하단 판정수에 제일 센 거 같은데 자석 옛날에 이걸로 사기 많이 쳤지 이걸로 사기 많이 쳤지 아 그러네 동단 아니네 죄송합니다 아 나성순이 잘 보셨네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어 여기서 또 하단 존나 세네 이거 또 하단 또 안꺼든 아 이거만 쓰면 되네 게임 그냥 게임 존나 편하네 아 진작 진작 내가 말고 이거 할게 라운드 투 파이트 아니 저거밖에 안써줘 아니 저거 이름 뭡니까 하단 하단 중대 하단 상담 이거 하단 상담 개사기네 몇개밖에 안쓴는데 아 죄송한데 이게 게임이 야 내가 내가 왜 했냐 그냥 줄래야 상대는 멘탈 부사지겠네 이거 멘탈 부사지게 피자 부사져 진짜 웃기네 야 이게 게임이가 벽에서 조금만 수 못해 어 그럼 좀 앉게 되거든 그럼 이거 쓰면 돼 또 이거 쓰면 되고 이야 이번에 막았다 이거 쓰면 돼 야 이게 게임이가 이게 어우 게임이 게임 존나 쉽네 아 이거 바로 체험샷 각인데 야 내간하고 비교하는데 내간으로 문 개고생을 했지 그동안 벽에서 이것만 쓰면 게임 끝나네 그냥 이야 존나 세네 데미지 어 애맞아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막장 스타일 막장에서 날 막을 자 없지 이건 보막도 안 되잖아 내간처럼 와 다 뒤졌어 이제 이 양손 이 양손이 뭐야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멘탈 좀 휘둘러 있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줄리아 할 줄 모르는데 막장만 날먹만 베어갖고 아 채워서 좀 자중해 주세요 아니 사람들이 이거 좋다며 아이 줄리아 몇 개 쓸 필요 없던데 그냥 그냥 하다만 웃었었으면 끝나던데 그냥 게임 그냥 앉을 것 같으면 이앗! 하면 되고 어 진짜 야 리산 리산 나오고 했을 때 뭐 기술 그림 많이 쓰는데 필요 없네 그냥 그냥 웃어서 쓰고 악취 중단하고 그것만 두 개만 하면 끝나는데 애맞아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게임 간단하게 하는 거 앉아서 양손 뭐야 아 이거? 이거다 야 모든게 웃어서 씨바 개씹싹이네 씨바 개씹싹이네 이게 뭐야 아 이게 게임인가 야 씨 ㅈㄹ 내가 지금까지 한 게임 중에서 가장 쉬운 캐릭터 같다 ㅈㄹ 어 이런 캐릭터가 아니냐 벽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야 쪼라 안 깼지 파크는 뭐지 어 이게 파크 어 졸라 쉽네 어어 저 어어 괜찮아 괜찮아 오 이게 이게 중단도 있는데 야앙 진짜 애맞에 만나는 사람 조심하세요 애맞에 만나면 요구밖에 안 씁니다 이게 일어나면 저게 확정이고 와 미쳤네 이렇게 벽으로 아 이거 맞다 이거 있었다 이걸로 벽으로 벽으로 보낸 다음에 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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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만 있어도 쪼라 쪼라 개씹싹이네 이거 아 이거 패치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가만히 있어도 상대 쪼라갖고 막 일하는데 막 상대 쪼라갖고 일하는데 와 이게 게임이야 역시 리벤지에 엑스를 부르는 하하 흐흐흑흨 허흐흐흐 아 쪼라 싱싹인데 아니 이거 다음에 이거는 왜 들어가네 이해가 안되네 아 이거는 마이너스 몇입니까 어 이거 벽에서 떨어지면서 이거 한 번씩 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한 12, 14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딜기 안될리는 없어 퓨전같아 이건 퓨전이네 완전히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 또 한 대 더 맞아야 돼요 안 움직이면 이거 6, 6, RP 이거 맞아야 되는 거 아이가 네간 택보입니다 아 내가 원래 이거 아 12 들게 된다고 조금 있다가 내가 날랬는데 시X 내간을 왜 해 아니 내간을 왜 해 엠마제는 내간 존나 열심히 해서 진짜 내간 남들 쓰레기라고 할 때 무슨 개소리야 그냥 줄리아 하세요 존나 십싹이구만 왜 왜 줄리아 십싹이라는 거 이제 알겠네 해보이가 시X 이 게임이가 진짜 태초 님 세 개 선물 감삼당 오빵 살아냉 오늘 일찍 들어왕 덜렁덜렁 아 태초 님 세 개 감사합니다 일찍 들어갈게 아니 나 나 줄리아하고 늦게 들어갈게 아 진짜 줄리아비하면 내간 쓰레기였네 와 내가 왜 내간 갖고 존나 일주일 동안 돌쟁이지 그냥 이렇게 줄리아하고 편하게 게임하면 되는데 이게 하단을 가도 돼도 좋은... 잠깐만 이게 앉잖아 그러면 이거 중단하면 돼 그냥 이거 단순하게 게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밀어붙이고 하단 중단 이게... 어... 막을 때만 막아봐 막을 때만 막아봐 존나 쎄네 아 이게 게임인가 이게 어 이거 학전 아닌가 야 쫄리지? 쫄리지? 쫄리... 쫄리지? 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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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릴 수 밖에 없지 이게 이게 게임이거든 쫄리 수 밖에 없지 야 저거 한방만... 야... 끝났는데 이 게임 아 이게 파크였구나 어쩐지 마이너스 14 하더라 이게 게임이 쉽네요 저거 한방만으로 끝났다 아 내가 그는... 그는 좋은 캐릭이었습니다 줄리아 만날 때까지 그는 좋은 캐릭이었습니다 띠용 흠흠흠흠흠흠흠흠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게임 어우 이거 되게 이래 되는구나 아 이거 쏘는구나 맞아보고 정신사지 오 잘 막았다 하지만... 아 이거 벽강이 안되네 히힛힛힛힛힛힛힛힛힛힛힛힛힛힛힛힛 힛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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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힛힛